예 안녕하십니까 잘해낸다 입니다 법무타시험대비 민사집행법 핵심강의 4편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강제집행 절차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느라 아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심력을 많이 도모했습니다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먼저 법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에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26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즉 확정재판 등에 기초한 강조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이항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27조 집행판결 집행판결은 재판의 월코그룸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해야 한다 이항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 코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는 각하하여야 한다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민소법 제217조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는 각하하여야 한다 제23조 재판장의 명령 재판을 집행하는데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 하버드에르는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을 내어준다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재무자를 신문할 수 있다 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36조 판결원본의 기재 집행문을 내어준 경우에는 판결원본 또는 상서심판결정본의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일을 내어준다는 취지와 그 날짜를 적어야 한다 제37조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법원의 관할 구역에 미친다 제38조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제권자가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모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1장 집행당사자 제25조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내어주는 데에 대하여는 제31조 내의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사자 적격 당사자 적격은 집행 절차상 정당한 채권자,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집행행위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집행당사자 적격이란 집행 절차에서 누가 정당한 집행당사자인가를 말한다 집행 절차에서 즉 누구를 위하여 또는 누구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며 적격의 유무는 집행문 부여시에 조사할 사항이다 집행당사자 적격의 범위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의해 결정 확정되거나 가집행에 선고고 있는 종국 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같다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의적으로 귀족되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조합원 개인을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 승계인이나 특정 승계인이 아니면 판결에 표시된 자 이해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화해야 할 채무자라 해도 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집행당사자가 될 수 없다 즉 당사자 적격자는 당의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여야 한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화해의 효력은 화해 조사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제3자 승계집행문을 부여한다 1.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인 변론 종결 후에 승계가 있으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고 다시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가 없다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은 승계인의 악의 선의를 묻지 않고 판결에 기판력이 미친다 소유권에 기한 건물 명도 소송에 변론 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그 건물을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친다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과여 승소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물건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관하여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하여 그 변론 종결 후에 변등기를 격려한 자에게도 미친다 승계인, 소송일 승계 이행 판결을 받은 채권의 양수인, 채무의 면책적인 수인은 승계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첩적, 경전적 채무인 수인은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지법 제31조 1항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면책적 채무인 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중첩적 채무인 수는 당사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속하고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가하므로 소극적으로 계속해야 된다 자, 계쟁물, 승계 채권자가 물건적 청구권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한다 채권자가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미 추신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채권의 양수인은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기존 집행권원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된다 승계의 원인을 보면 포괄승계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목적물의 매매와 같은 특별승계도 포함되며 권리승계, 의무승계를 모두 포함한다 특별승계는 임의양도에 의한 것 외에 경매, 전부명령 등 국가의 집행행위 또는 법률상 대의에 의한 것도 특별승계에 포함된다 승계는 포괄승계이든 특정승계이든 불문하나 사실심 변론 종결 후의 승계여야 한다 4.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이어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는 변론 종결 전후를 분무한다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수치인, 창고업자들과 같이 오로지 본인을 위하여 소지하는 경우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5. 가옥을 명도하기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 피고가 그의 처와 이혼을 하고 다른 것을 전거하고 이혼 전에 처만이 계속 그 가옥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처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5. 제3자를 이어 당사자가 된 사람이 받은 판결에 있어서의 제3자 소송입니다 선정당사자, 선장, 파산관제인, 대표소송을 수행하는 주주, 유원집행자 등이 당사자가 되어서 받은 판결에 집행력은 그 제3자 즉, 선정당사자의 제3자는 선정자, 선장의 당사자는 선주, 파산자, 회사, 상속인에게도 그 집행력이 미친다 제3자를 이어 당사자가 된 사람이 받은 판결에서 판결의 집행력은 제3자에게도 미침으로 그 제3자는 집행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이 경우 제3자는 승계인은 아니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선정당사자가, 당사자가 채권자인 경우 단독으로 일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선정자, 선정자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선정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이어 선박을 압류한 후에 소유자나 선장의 변경이 있어도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장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채권자 대의권에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인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 확정판결의 집행력만은 원피고 간에 생기는 것이다 집행력은 원피고 간에 생기는 것이고 원고와 소유인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나 이 판결의 집행력은 원피고에만 생기며 원고나 채무자, 즉 피대의자 사이에는 집행력은 생기지 않는다 채권자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집행력이 채무자에게 미칠 여지는 없다 5. 소송을 탈퇴한 당사자,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 인수의 경우에도 집행력이 미친다 집행당사자 적격의 범위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항별의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같다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건물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변론 정결 전에 이루어진 가등계에 기하여 그 변론 정결 후에 번등기를 격려한 자에게 미친다 즉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이어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친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화해의 효력은 화해조사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변론 정결 전에 사망에 의한 소송 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정결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승계인을 위한 또는 승계인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승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강제 집행을 개시한 후 채무자의 지위에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 집행문 없이도 그 채무자에 속하는 책임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신탁 재산에 대한 집행 개시 후 이거는 집행 개시 후입니다 채무자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때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 사무상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하여 신탁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개시된 후 채무자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데에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 철구와 같이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속하는 판결의 집행을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에 대한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다 선정 당사자, 선정 파산 관제인, 대표 소정을 수행하는 주주, 유원 집행자 등이 당사자가 되어 받은 판결의 집행력은 그 제3자 즉 선정자, 선주, 파산자, 회사, 상속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집행 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보조 참가의 경우에 피 참가인이 받은 패소 판결의 집행력이 보조 참가인에게 미치지는 않고 참가적 효력만이 미친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 상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채권의 양수인은 기존 집행권원에 대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압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선정당사자가 채권자인 경우 단독으로 일괄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선정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선정자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채권자인 운송인, 창고업자, 수치인 등과 같이 채무자를 위하여 목적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나 점유보조자나 법인 등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법인 대표자에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승계 집행문이 필요 없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 승계인이나 특정 승계인이 아니면 판결에 표시된 자, 이해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자라고 하여도 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집행당사자가 될 수 없다 채권자 대의소송은 피대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보존 권리에 관하여 기팔력도 집행력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집행력이 원고와 채무자, 즉 피대의자 사이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전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라도 종전회사에 대한 집행권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전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수탁자로부터 일을 매수한 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명하는 확정 판결의 효력은 그 확정 판결의 변론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격려하였다가 변등기를 마친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변론 전에 확정 판결, 변론 종결 전에 가등기를 격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등기를 격려했다가 변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은 실채법상 효력, 즉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채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 즉 상속포기였기 때문에 매매로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국사건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개시되었던 부동산 강제재평 절차에서 위의 확정 판결이 있은 후 그 부동산을 소유권을 경락받은 경락 또는 취득한 자는 본주의 승계인이 아니다 대지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그 재산 건물의 설거를 구하여 승소한 확정 판결의 기팔력은 그 건물에 관하여 확정 판결의 변론 정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게 하여 그 변론 정결 후에 번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미친다 대지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로 재산 건물 철거를 구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이 확정 판결은 변론 정결 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이 확정 판결에 변론 정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민속법상 제244조에 변론 정결 후에 승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확정 판결에 기팔력이 미친다 소유권에 의한 건물 명도 소송에 변론 정결 후에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판결에 기팔력과 집행력이 미친다 변론 정결 뒤에 승계인은 승계인의 악의 선의를 묻지 않고 판결에 기팔력이 미친다 매매 등 원인 행위가 변론 정결 전에 이전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변론 정결 후에 갖추었으면 변론 정결 후에 승계로 보아야 한다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 등기 절차에 이행을 명한 판결에 변론 정결 후에 피고로부터 등기 명의를 취득한 자는 승계인에 해당한다 면책적 채무 인수는 변론 정결 후에 승계인으로 보지만 병전적 또는 중첩적 채무 인수는 변론 정결 후에 승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계약의 터잡은 통행권에 관한 확정 판결에 변론 정결 후에 당의 터질 특정 승계 취득한 자는 변론 정결 후에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변론 정결 전에 승계한 자로부터 변론 정결 후에 다시 승계한 자는 변론 정결 후에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1차 승계로 끝났기 때문에 확정 판결의 피고 측이 제1차 승계가 이미 변론 정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제2차 승계가 변론 정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2차 승계인은 이른바 변론 정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 신탁해지를 사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한 확장 판결 이거는 신탁해지도 역시 채권적인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 확장 판결은 변론 정결 후의 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한 제3자는 변론 정결 후의 승계 집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소의 소속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 정결 뒤에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률은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뒤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 받은 사람에 관해도 다를 바 없다 소유권에 대한 건물 명도 소송의 사실심 변론 정결 뒤에 폐소자인 건물 소유자 원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는 이 확장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확장 판결 변론 정결 뒤에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소자로 터매수하였기 때문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승소 확장 판결 변론 정결 후에 그 목적물을 피그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는 변론 정결 후에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인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장 집행권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1심 판결을 유지한 항소심에 항소기각 판결이 있는 경우 1심 판결이 집행권원으로 된다 항소심은 기각됐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집행권원으로 된다 일전 추이, 일부 판결, 전부 판결, 추가 판결, 이행 판결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러나 중학형, 중간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발령된 채무에 대한 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 예소가 제기되었다가 취하되거나 극화된 경우에는 조사 확정의 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그러한 표시가 없는 형성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집행권원으로 되지 않는다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따라서 건물, 토지, 특정 동산의 인도에 관한 집행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리하거나 일방대리나 쌍방대리를 하지 못한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수락의 의사 표시는 공중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런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급부 내용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면 원인이 불법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하다 집행기관은 급부 원인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급부의 내용, 내용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이런 판결은 무효임으로 그러한 급부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는 없다 화해조서 등에서 당사자 양쪽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급여를 동시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급여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할 수 있다 화해조서 등에서 당사자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하고 다시 그 두 개의 급부는 동시 이행으로 할 것을 정한 때에는 어느 쪽의 급부도 집행력을 가진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 상서의 추후 보완 신청이나 재심 청구가 있더라도 그 확정 판결은 취소가 될 때까지는 판결에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확정 판결이 집행 정지되지 않는다 비록 상서의 추후 보완 신청이나 재심 청구가 있더라도 확정 판결은 취소가 될 때까지는 판결에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이유서 부재출에 따른 상고기각 판결은 판결 선고식이 아니라 상고인에게 송달된 때 확정된다 즉,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 부재출에 따른 상고기각 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된 때 확정된다 집행권원에 의하여 또는 집행문의 부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결합하여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가 결정된다 임차인이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확정 판결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신청의 경우에는 반대 의무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공정증서가 묵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강제집행 불회의 재판을 구할 수 있다 실제 채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였다 해도 그 공정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인 전부 명령은 유효하다 집행증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재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집행증서는 유효하고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증서인 거예요 청구이의의에서로 불복하면 된다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진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는 거 이건 죄도고요 재판장의 명령 없이 법원사무관이 부여한다 즉 수통이나 다시 부여하는 것은 재판장의 명령이 없이 법원사무관이 알아서 부여한다 지급명령에 조건이 있거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지급명령인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야 되어준다 조승은 명령을 받아야 되고 수단은 명령이 필요 없다 집행판결이 청구되었을 경우 외국법원의 재판에 옳고 그름은 심리의 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판단을 했어?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은 가집행에 선고가 있든가 확정되면 그 얘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되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된다 피존부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전부채권자는 전부명령 신청 당시 제출한 집행권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야 된다 가압류 가처분 명령은 그 자체가 집행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집행문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명령이 있은 뒤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으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가압류 가처분 명령은 집행문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 가처분 명령이 있은 뒤에 당사자 승계가 있으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확정 판결의 경우와 같이 본집행입니다 그래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 선고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위권 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례에 의하면 상소심 판결에 의하여 효력이 소멸되기 전에 이미 가집행 선고에 의한 기한 집행이 완료된 경우 매수인은 확정적으로 소위권을 취득한다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가집행 선고가 실효되나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괴되면 가집행 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어 집행권원인 가집행 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여 다시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채무자가 집행재산 또는 일정한 범위의 재산으로만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집행권원에 그와 같은 한정의 표시가 없으면 집행기관은 그 외의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해도 위법이 아니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급부의 내용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면 그 원인이 불법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 선고인은 종국 판결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취소 변경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 가집행 선고 중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계가 있고 실제로 채무자가 위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라도 집행문 부여 장애 사유가 아니므로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다 즉 담보 제공을 접근으로 가집행을 선고한 담보부 가집행 선고의 경우라도 담보 제공은 집행문 집행 개시 요건에 불과하므로 담보 제공 전이라도 즉시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다 집행문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집행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담보 제공 서류를 내면 된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해야 한다 상소에 의해 배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집행 선고에 대해서는 상소하여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고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집행관이 금전추심하거나 영수하여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이행 판결에 대하여는 가집행 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1침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 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의 청구의 전부를 판단해야 한다 집행권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급부와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표시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근거로 채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 동시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하여야 할 반대급부는 채권자의 급부 의무의 태양에 불과하고 그 반대급부에 관하여는 기판력도 집행력도 생기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역으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집행 선고에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확정되면 새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고 확정 판결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가집행이 본집행으로 전환된다 집행권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급부와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표시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근거로 채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전액담보 제공의 여부에 관계없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담보 제공의 사실은 집행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뿐이다 담보 제공은 집행정지 취소 사유 토지 건물 동산 인도 청구에도 집행증서 작성이 가능하다 임차 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임대차 종료 인도 전 6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채무자가 담보 제공 증명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이 취소된다 집행권원 없이 안 집행은 무효이다 그 다음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도 무효이다 채무자가 특정 재산 또는 일정한 범위의 재산으로서만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집행권원에 그와 같은 한장의 표시가 없으며 집행기관이 그 외의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해도 위법이 아니다 즉 유한 책임의 문제는 실체법상의 관계이므로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이 아니고 따라서 집행권원에서 한정에 표시가 없느라 표시주의네요 집행기관이 책임자 재산 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도 위법이 아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에 선고가 있는 때만 내어준다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민법상 재산 분할을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 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재산 분할에 대한 가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 즉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재산 분할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 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 것이어서 가집행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혼이 먼저 성립된 후에 재산 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자, 제 4장 집행문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는 사실과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객관적 범위를 공정하기 위하여 집행문 부여기관이 집행권원의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정문원이다 집행권원의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정문원이 집행문 집행문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있다는 것을 공정하는 것으로써 그 실체법상 청구권의 정보를 공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청구권의 실체관계에 관한 사항은 집행문 부여의 요건에서 제외되며 이것은 판결 절차에서 맡김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해야 하므로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 무효의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할 수가 없고 이러한 법리는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판례는 집행문이 없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 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한다 강제집행 수락문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정서에 집행문이 첨부되지 않은 채 경매 절차가 진행됐다면 그 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을 공중하는 것으로 그 실제법상 청구권의 전부를 공중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집행문 부여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집행문에는 정보는 피고 암흑에 또는 원고 암흑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암흑에 또는 피고 암흑에게 준다 라고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집행 판결이나 집행증서 등 집행 권한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경우에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화해나 조정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개입하여 급여 의무를 약속함으로써 조사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집행력이 미침으로 그를 상대로 한 집행문 부여도 할 수 있다 특이하네요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확정된 이행 판결에는 필요하지 않는데 화해 권고 결정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익 또는 집행문 부여의 소유에서 승세한 경우에도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법원 밖의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등 분쟁조정기관이 작성한 조정조서, 중재조서 등은 그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준다 집행권원의 성립이 소송 개섭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1심 수서법원에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내어주지만 소송이 상급심의 계속될 때에는 그 상급법원에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내어준다 집행법원의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다음, 채권자의 증명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를 봅니다 집행권원이 화해조서인 경우에 그 급부의 의무가 채권자의 선택에 달린 선택적 급부인 경우 집행권원이 화해조서인 경우에 그 급부의 이행이 채권자의 선급부의 매인 경우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급부의 이행이 도래하지 않은 불확정기한의 매인 경우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인 경우에 집행개시 전에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자의 증명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줄 수 있는 집행문에는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내어준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압류한 제3자가 전부 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에 부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전부 명령에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 그 급부가 해제 조건을 이유로 하는 경우는 정치적권의 경우와는 달리 재판장의 명령 없이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부여한다 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은 그 결정이 확정된 뒤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관계집행을 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에게 가분재무가 생계된 경우 승계집행문의 상속분의 비율 또는 그에 기한 수액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재무금액에 하나여 효력이 있다 강제집행 수락문구가 있는 약소금 공정증서에 집행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소송개석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제1심법원의 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내어주나 그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상급심법원의 수법원 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내어준다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중인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공중인 사무소가 있는 곳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집행문 부여 신청이 있는 경우 당의 사건의 기록에 판결 원본과 대조 확인해야 되고 그 판결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해도 집행문을 부여할 수가 있다 다만 송달되지 아니하면 집행을 개시할 수는 없다 송달은 집행 개시 요건이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 채무자가 그 판결에 따른 담보 제공 서류를 법원 사무관에게 제시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 집행문을 부여해야 한다 부동산 집행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매수인이 받은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화해조사상에 여러 개의 급부 의무가 기재된 경우에 어느 항목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 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강제 집행은 중지된다 그러나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만으로는 집행 절차에 영향이 없다 개시 결정이 있어야 한다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을 해야 일반 채권에 의한 강제 집행은 중지된다 가압류 가처분 집행이나 과태료 재판 또는 검사의 명령의 집행에는 집행 권한의 송달이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가 되게 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집행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의 개시는 집행 장애 사회가 되지만 집행문을 내주는 데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일단 집행문 내주는 것까지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집행은 안 된다 집행 참여제에 대한 파산 선고는 집행문 부여에 상해가 되지 않는다 대상 판결에 예비적 의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다시 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예비적이기 때문에 본래 청구가 집행 불능인 사실이 대상 청구의 집행 개시 요건이므로 대상 판결에 집행 시에는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벌금 과료 등 형소법상 재산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한 집행에는 따로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다 확정된 대상 명령 및 가집행 선고가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에 의한 집행에도 집행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다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이 집행증서의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어 있음을 내세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집행문 취소의 소 여러 통의 집행문 부여의 소 집행소에서 승소한 원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야 된다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으로써 가능하므로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상대방을 신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줄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된다 한 개의 지역 또는 한 개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며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여러 통의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의하여 여러 지역 또는 여러 개의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집행문 조건집행문 이행 권고 결정에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으나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 명백한 경우에도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한다 판결에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조건의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다 다만 판결에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 조건과 담보 조건이 다르네요 일반 집행에 일반 조건이 붙은 경우는 그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고 담보 제공 조건인 경우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채권자가 부작위 채권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의 성취인 채무자의 부작위 의무 위반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집행권원 상응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세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 신청에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집행문 부여는 무효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문 부여로서 강제 집행이 종료되고 더 이상의 집행문 문제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세무자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의해 의제되는 등기 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의 기처에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 15년도 법무사 시험 문제입니다 반대 의무 이행 조건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절차에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집행문에도 집행문을 필요로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천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 판결이네요 그런 판결이 있는 경우 원고가 이 판결성에 반대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판결의 기회에 이전 등기를 하려면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변론 정결 전에 승계한 자로부터 변론 정결 후 다시 승계한 자는 일단 한번 끝났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에 변론 정결 후에 승계인이 해당하지 않는다 선정 당사자가 집행을 할 때는 승계집행문은 불필요하지만 선정자가 신청하거나 선정자에 대하여 집행할 때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승계는 포괄승계이든 특정승계이든 불군하고 그 시적 기준은 사실심 변론 정결 후임을 요한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대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여여 부여하는 것인바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이해의자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그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그 채무자 이해의자에게 확정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가압류 명령은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으나 가압류 명령은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으나 명령이 있은 뒤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은 경우 가압류 재판을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덧붙여야 된다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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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들의 철거의무와 같이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속하는 단결의 집행위에서는 불가분이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정전에 두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폐지되고 그 전체 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신설된 경우 그 새로운 지자체는 기존에 폐지된 지자체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재권자는 운송인과 같은 채무자를 이어 청구 목적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집행된 후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점유이전 가처분 집행 후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집행하기에 있어서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뤄진 경우에 가압류에 대한 재판을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다.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및 채무자에 대한 대학용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독립당사자 참가 또는 소송 인수에 의하여 소송을 탈퇴한 당사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의 양수인은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음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이유로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된다.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압류한 제3자가 전부받았음을 이유로 압류한 제3자가 전부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면 그 전부명령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승계가 법원의 명확한 사실인 경우라도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증명서에 의해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증명서 등본을 작성하여 송달한다. 집행문은 법원사무관 공증인 등의 공증기관이 내어준다. 다만 판결에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나 승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때는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내준다.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격려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학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만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나 결론 정결 후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격려한 경우에 임차인은 본등기를 격려한 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다. 가등기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제3자가 가처분 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방법으로 가처분 채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승계집행문과 관련하여 세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침탈자지 승계인은 아니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고 판결에 표기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없다. 자기한테 집행문이 부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 당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는 안 되고 그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다.